어 안녕하세요 지금 여기는 허니스트 두 번째 싱글 연애하고 싶은데 여기 위 촬영가 있냐 오늘 교복이 왔어요 이렇게 메시지로만 너와 연락을 난 하고 있어 얼굴 좀 보고 싶은데 목소리 듣고 싶은데 먼저 연락하긴 애매해 잠이 오지 않다니 아니야 아 이거 아 그거 아니야 아 이거 할까 아무것도 아닌데 아무것도 아닌데 아무것도 아닌데 와 진짜 진짜 허니 찍는다고 알겠어 허니 촬영을 하고 싶은데요 연애하고 싶은데요 그대랑 연애하고 싶은데요 자꾸 사람들이 놀렸대요 얼레리 진짜 얼레리 연애하고 싶은데요 연애하고 싶은데요 연애하고 싶은데요 연애하고 싶은데요 네 그리마가 반영이 됐다 해 새벽 찬 바람 공기가 나를 더 외롭게 해 애꿎은 전화기만 보고 있어 벌써 며칠째인지 내가 이럴 때인지 정말 내가 봐서 한심해 잠이 오지 않는 네 맘에 너는 내 맘을 알고 있을까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아주 밀어내면서 들어와! 하나, 둘, 셋! 보셨나요? 바로 잘 밀어내고 미안해요 아, 아파! 그대랑 연애하고 싶은데요 자꾸 사람들이 놀려대요 얼레리, 얼레리, 꿀레리 연애하고 싶은데요 그대랑 연애하고 싶은데요 같이 있고 싶은데요 오, 영원히 안녕하세요, 도브라 미나입니다 제가 이번에 퍼니스트 분들의 연애하고 싶은 뮤직비디오를 까면 이렇게 출연하게 되는데 사실 제가 뮤직비디오를 까놓은 건 처음이라서 너무 떨리고 긴댕도 많이 찾는데 최대한 열심히 가겠습니다 아, 그리고 퍼니스트의 퍼니스트 분들의 연애하고 싶은데요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연애하고 싶은데요 연애하고 싶은데요 그대가 너무 보고 싶은데요 워, 워, 워 안녕하세요, 넥스트입니다 네 드디어 뮤직비디오 촬영 현장이 끝이 났는데요 아, 진짜 벌써 후련해요 저희가 지금 약간 타임슬랩을 많이 했죠 그 옷도 그렇고 저희가 지금 입은 옷도 그리고 이거 진짜 이런 바지 없어 보여 나 진짜 이런 바지 조심했다 이거 이번 연애하고 싶은데요 뮤직비디오 컨셉이 이렇게 타임슬랩을 하면서 다양한 시대의 연애 그런 시절들을 표현을 했는데요 굉장히 또 첫 번째 싱글이었던 반항에서보다 훨씬 더 달달하고 훨씬 더 달콤하고 설레게 준비했으니까 이번 뮤직비디오도 많이 기대해주세요 그러면 지금까지 반응슬랩이었습니다 반응슬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